Q. 이 노래는? 김민준의 회사 왜, 왜 어? 어느 포인트에요? 그냥 같이 포함할래 오케이 김민준의 회사 누구요? 김민준의 회사 김민준의 회사 죄송합니다 임시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3천여 명의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까지도 함께 꾸며주셔야 하는 무대가 오늘의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입니다. 어..누구는 다 아는 노래를 모르기 위해서 저희같은게.. 부산 진짜 재밌어요. 친구랑 놀러갔어요. 언니! 어? 보미 언니! 여기는 여기는 맞아요. 대답이 일조심 부려. 아.. 아니요. 왜 이만한 일일 수 없단 걸 알아. 어떤 거야. 어떤 거야. 어떤 나라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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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